춤을 영탁이가 연습해서 똑같이 올리면 화제될 것 같아요. 영탁이 춤 연습한다면. 제가 하겠습니다. 그럼. 근데 지금 이게 춤이 아예 영탁이 아예 없는 거야? 영탁이 이것만 한번 해 봐. 이거. 문어코, 문어코. 문어코 시작. 발전 척척했어, 발전 척척했어. 야, 문어코 하는데 엉덩이가 하늘을 오라고 한다. 형, 이건 키포. 키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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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포. 키포, 키포. 자, 내 수렴이 형 씨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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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내가 근데 도전했지. 진짜 너무 궁금해. 사실, 사실. 사실, 사실. 한 후렴 부분만 짧게 해가지고 선물로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통으로. 그래, 이거. 이거 진짜 연구 많이 한 거야. 이거 너무 좋다. 슈퍼주니어는 대충이 없어. 유일하게 대충하는 애인데. 대충 가도 뭐. 그렇지. 오해, 오해, 오해. 이 정도도 크리스문을 쉬자. 이거 연습을 한 며칠 했어, 이거? 이거 한 3일 정도 만나서. 사실 했구나, 진짜. 한 원아, 영탁아. 이 정도면 진짜 미스터트롯에 쌍둥이 듀오 해가지고. 트로트 듀오 해가지고 나가면 인기 100%. 이거는 무조건 결승갑니다. 종회물과 주판물 치료로 나가다. 그때 공을 했으면 되겠다. 오케이, 그래. 오케이. 둘이 부캐로. 으악!